박조의 아내 임씨는 시어머니 전실을 섬겨 며느리의 도리를 극진히 하였다. 그런데 박조가 벼슬하여 서울에 가서 있었으므로 임씨는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. 어느 날 밤중에 집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다 놀라 뛰어나갔으므로 임씨는 스스로 늙은 시어머니를 구하려고 했는데 병으로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를 못하였다. 임씨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서 그 시어머니를 안고 나오다가 손들에 걸려 함께 넘어졌다. 이때 심한 바람으로 불길이 심하게 일어났는데 임씨는 몸으로 시어머니의 머리와 등을 덮었으므로 화상은 끝내 몸을 다치지는 않았다. 이때 종이 그 의리에 간복하여 불길 속으로 달려들어가서 업고 나왔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 함께 죽음을 면하였다. 이로부터 세상에서는 임의부라고 불렀다. 김호중은 신라 진평왕 때 사람이다. 왕이 사냥을 좋아하므로 그는 그 부당함을 간절히 가나했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. 김호중은 장차 죽으려 할 때 그 아들에게 알려 말하기를 나는 남의 신화가 되어 그 나쁜 점을 바로잡아 구할 수 없었다. 내가 죽으면 꼭 나를 왕이 사냥 다니는 길 곁에 묻어라 하였다.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. 그 뒤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가는 데 길목에서 소리가 들렸다. 임금께서는 사냥을 가지 마시오. 이런 소리가 세 번이나 들렸으므로 왕은 신하들을 돌아보며 까닥을 물으니 시종이 말하기를 김호중의 무덤에서 나는 소리입니다. 하며 드디어 그가 죽을 때 유언한 것을 말하자 왕은 눈물을 흘리며 음소 말하기를 부자는 살았을 때 충성을 다하여 간하더니 죽어서도 잊지 않고 나를 애호하는 충성된 마음이 깊구나. 만약 내 끝내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무슨 낯으로 부자를 땅 밑에서 만나보리오. 하며 죽을 때까지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았다. 사람들은 이를 묘간이라고 말한다. 하며 죽을 때까지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았다.